KBS 1TV TV쇼 진품명품에서 동두천 및 인근 지역 시민들의 의뢰품을 대상으로 출장 감정을 개최합니다. 개그맨 강성범씨가 현장 MC로 나서 진행되는 이번 출장 감정은 그림, 글씨, 도자기, 민속품 분야의 전문 감정위원들이 함께합니다. 고 미술품을 소장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해 무료로 개별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정을 원하는 분은 오는 22일까지 동두천시청 공보전상과로 접수하면 되며 촬영은 6월 21일 오후 1시부터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.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.